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멕시코 칸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엑셀런스 플라야 무에레스 라는 곳에 와 있는데 거기 옆에 갈치 골프장이 있더라구요 1분후 6분후까지 과연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그리고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멋진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오늘 약간 추운데 나 지금 터트레드 버디 했죠 죽을련소 버디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페어웨이가 엄청 넓어요 되게 무난한 코스인 것 같아요 버튼거 잘되다가 카메라맨 키면 안되는데요 버튼이 한번씩 좀 세게 맞으니까 라인을 못하고 좀 미스 하는게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